3월 늦쯔즈 엠카운트당 상위권 차! 컴백 2주만에 상위권에 안착! 10위 나임뮤직 티켓! 대만 앨범 판매 차트 1위! 블루 뮤직비디오 천만 주일 수 기록! 앨범 발매 3주만에 10만장 판매 돌파!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대! 9위 빅백 블루! 컴백 후 바로 상위권에 진입한 무서운 아이들! 게다가 이 노래는 멤버 진영의 자작권! 점점 기대되는 5남자! 8위 B1A4! Baby I'm Sorry! 꾸준한 활동으로 순위 상승! 7위 박재범! 노이언엑! 여자 솔로 가수 중 유일하게 상위권 차트에 진입! 가장 눈에 띄는 올해의 신입! 6위 에일리! 헤븐! 컴백하지마자 상위권 차트에 진입! 4주 연속 상위권 순위를 지키고 있는 음원 강자! 5위 K위! 네가 필요해! 미모는 키버! 파격적인 의상! 중독성 강한 노래까지! 완벽한 그녀들! 4위 미스에 터치! 이상 3월 넷째 주 상위권 차트였습니다! 4위 미스에 터치! 2위에 터치! 즉, 2위에 터치! 2위에서 транс의 일터! 러시아주세요!